그 기준점은 지금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여기에 파급되는 문제 많아요. 경제, 정치, 그 다음에 인구 절벽, 더 기가 막힌 건 요즘 사과값, 백값 뛰죠? 이것도 다 뭐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은 과일이 정말 폭등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밀, 콩, 쌀, 감자, 옥수수 이게 폭등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하다못해 식용유가까지 다 폭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서부터 발생되느냐? 지구온난화, 이상기후서부터. 지금 어제 4월 8일이죠. 남극의 기후가 38.5도가 올랐다고 그래요. 남극이 38.5도. 이거는 이제 우리는 지구 멸망이 아니고 인류 멸망. 이거 지구 멸망하고 인류, 지금 이에 관련된 제가 표현을 쓰지만은 지구 멸망하고 인류 멸망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지구는 멸망하지 않아요. 인류가 멸망하는 거죠. 인간이 여기서 지구에서 사라지는 거지 지구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지구는. 또 다른 체인지를 하겠죠. 바꾸겠죠. 뭐 개미하고 하든지 벌하고 하든지 무슨 야생동물하고 하든지 이 지구는 또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 가겠죠. 그러나 인류는 멸망에 목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22대 국회의원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왜? 2024년인데 4년, 5년, 6년, 7년까지 하거든요. 2030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찬민수님,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 또 얼결에 걸려들어갖고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요즘 토요특강 시리즈로 반성.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성을 해야 돼요. 반성이 없는 삶은 미래가 없어요. 역사도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역사는 미래가 없다라는 신채호 선생님 말씀도 있지만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반성을 해야 돼. 난 정말 잘 살아왔는가? 남편으로, 아내로 잘 살아왔는가? 아버지로, 자식으로 잘 살아왔는가? 또 직장인으로서 회사에서 잘 살고 있는가? 심지어, 이건 좀 철학적인 얘기지만 난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말로 인간답게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전혀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죠. 뭐 뒤집어갖고 얘기해갖고 나는 대통령으로서 잘 살고 있는가?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잘 살고 있는가? 또 저희들은 난 정말 천주교 신부로서 잘 살고 있는가? 난 정말 하다못해 청소, 일을 하는데 청소하는 사람으로서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 역시 천주교 신부로서 잘 살고 있는가? 많은 반성, 지난 코로나 시기 때 많은 반성을 했고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이 술이에요, 술. 그런데 정말 이제 두 달 동안 술을 끊었습니다. 술을 끊으니까 너무 좋은 일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겁고 하루가 생기가 있고 술 먹을 때는 그냥 하루 종일 피곤해 쩔어 있는데 요즘은 몸에 생기가 나니까 머리가 팍팍 돌아가요. 그래서 그동안 책을 6권 썼었는데 한동안 책을 안 쓰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게 머리가 돌아가니까 원고를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 반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반성을 일단 내가 정말 신부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아버지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 다음 요구는 성찰하는 거예요. 성찰,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삶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거기에 맞게끔 잘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성찰할 능력이 안 되면 신앙생활에 귀의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좋은 강의를 듣든지 좋은 책을 듣든지 제일 좋은 것은 현인을 만나는 거죠. 철학자를 만나고 현인,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이 현인을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요즘은 시대가 좋아지니까 유튜브 강의. 요즘 제 유튜브가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거의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속초, 강릉을 다니면 식당 서비스하는 봉사자들도 알아보고 텔레비전 설치하는 기사님들도 저를 알아보고 거의 하루 종일 다 알아보는 것 같아요. 식당을 가도 전부 다 알아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강의 쇼츠 말고 제가 행복에 관련된 강의 행복하십니까? 화가 나십니까? 그 다음에 외로우십니까? 성당의 외단이십니까? 하늘나라의 여권, 여러 가지 또 환경에 관련된 강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욱이 또 제가 추천하고 싶은 강의는 성서강의입니다. 제가 24강짜리 성서강의도 있고 또 창세기서부터 출애교육기까지의 성서강의도 있고 시편강의도 있고 집회석 강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면, 그게 내 잘못한 걸 알았다면 용서를 구해야 돼. 남편한테 용서 구하고 아내한테 용서를 구하고 자식한테 용서를 구하고 부모한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술에 쩔어갖고 일을 못한 건 아니죠. 일을 못한 건 아닌데 제 개인의 단점을 들여다볼 때 술은 저 개인의 영적 성숙에 많은 방해가 됐어요. 사실은 제 건강에도 많은 방해가 됐고 저도 고해성사를 통해서 여러 번 고해를 했고 이제 여러 번 고해를 한 결과 겨우 두 달 금주한 게 잘난 건 아니죠. 그러나 이게 1년, 2년, 3년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께 용서를 청할 필요가 있죠. 용서를 청하고 나면 용서를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용서를 용서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죄를 기어갖기 위한 보석의 행위를 해야 됩니다. 자선의 행위를 하든지 아니면 희생의 행위를 하든지 뭐 저처럼 또 아프리카를 가든지 뭔가 내가 내 죄를 그동안 잘못한 것을 기어갖기 위한 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 19일날도 제가 소아암 어린이 돕기 한강 서울시민공원에서 그거를 한 3만 5천 원 참가비를 하면 그 참가비의 일부분이 소아암 아이들한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10km 걷기가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관절염이 있기 때문에 10km 걸으면 다음 날 못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하고 도전한 이유는 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 오늘 강의 내용이에요. 오늘 그럼 이렇게 노력하는 부족한 인간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보석을 구하고 자기 반성을 하는 인간을 이해해 줘야 돼요. 우리의 몫은 이해입니다. 남편이 용서를 청했는데 아내가 용서를 청했는데 부모가 용서를 청했는데 자식이 용서를 청했는데 이해해 주지 않는다면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그런 세상은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각박한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바라고 싶은 건 바로 이해입니다. 인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인간이 참 부족한 존재예요. 남자는 여자를 이해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런데 참 그 이해가 어려워요. 남자들 같은 경우 여자를 이해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여자가 남자를 이해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삶을 이해를 해야 돼. 어떤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지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때로 욕심이 없어서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보증 세워줘서 좋아 보증 쓰는 거. 그런데 그 보증 빚을 또 안으면 아내, 자식들이 그거를 또 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삶을 이해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을, 삶을 이해를 해야 돼요. 거기에 더 우주의 질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 꽃이 정말로 예쁘게 피죠. 꽃이 왜 필까요? 꽃이 펴야지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야지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냥 저 꽃들이 예쁘다. 제가 지난 주에 나주를 갔는데 백꽃이 끝도 없이 펴 있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아, 자, 백꽃이 예쁘다. 이걸로 끝나면은 사실은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는 게 떨어지는 거죠. 백꽃이 왜 퍼요? 그 꽃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바로 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피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죠. 마무리 그래, 마무리. 그래서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열매를 맺고 가을에 수확을 하고 겨울에 쉬는 것이 우주 질서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16살서부터 24, 25살짜리 아가씨들, 청년들 봐요. 꽃이 피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정말로 옆에 있으면 생기가 나고 향기가 납니다. 그 외에 꽃이 피게 해서 하느님의 질서 안에 그런 매력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열매를 맺고 자식이라는 열매를 맺고 그렇게 우주라는 질서는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우주 질서를 이해할 때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잘못하고 실수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살이. 요즘 저는 4월 9일 날 지금 이걸 녹화를 하고 있어요. 내일 바로 선거입니다. 내일 선거예요. 강의는 토요일 날 나가겠지만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뽑힙니다. 22대 국회. 국회라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대변해주고 법을 세우는 기관이 국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 강의를 들을 때 결과가 나올 겁니다. 떨어지는 국회의원도 있고 당선된 국회의원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정말로 순수하게 국민들을 대변하고 좋은 법을 세우는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느냐 권력욕, 명예욕, 재산욕 이런 것 때문에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나라의 운명이 좌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도가 분명한 국민들이 좋은 국회의원을 뽑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국회의원이 정말 공약이 뭔지 제가 이번에 사실은 어떤 공약에 관련된 국회의원을 뽑으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강의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첨예해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런 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물론 저는 첫 번째 이런 국회의원을 오늘 중간에 가다가 얘기는 하겠지만 어떤 국회의원을 뽑는 1순위냐 지구, 환경, 온난화에 대한 비전이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돼요. 왜? 지구, 환경, 온난화에 대한 비전을 왜 뽑아야 되냐 이건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지금 아이, 지금 인구 절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 제가 20년 전에도 우리나라 국민의 200만 명이 불임이었어요. 애를 갖고 싶어도 애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인구 절벽이라는 이유가 단순히 애를 낳기 싫어서 애한테 교육적인 부담, 육아 이런 게 힘들어서 애를 안 낳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더 큰 근본적인 거는 애를 갖고 싶어도 애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먹을거리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고 랩에 쌓인 음식, 그다음에 플라스틱에 쌓인 음식을 많이 먹으면 여자들, 아이들의 자궁에 문제가 생겨요. 남자아이들은 정자에 문제가 생기고 자궁이 건강하지 못하면 난자도 건강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은 보통 정자가 한 5억 마리 정도 건강한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3천만 마리 이하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환경 문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경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그야말로 막말로 대파, 그다음에 10만 원 카드 쓴 거 물론 조국 그분도 아따라나 대학 불법으로 한 거 이게 사실은 큰 덩어리로 본다면 이게 국가, 국민을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을 뽑을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 기준점은 지금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여기에 파급되는 문제 많아요. 경제, 정치, 그다음에 인구 절벽 더 기가 막힌 건 요즘 사각값, 백값 뛰죠. 이것도 다 뭐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은 과일이 정말 폭등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밀, 콩, 쌀, 감자, 옥수수 이게 폭등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하다못해 식용유가까지 다 폭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서부터 발생되느냐? 지구온난화, 이상기후서부터 지금 어제 4월 8일이죠. 남극의 기후가 38.5도가 올랐다고 그래요. 남극이 38.5도 이거는 이제 우리는 지구 멸망이 아니고 인류 멸망. 이거 지구 멸망하고 인류, 지금 이에 관련된 제가 표현을 쓰지만은 지구 멸망하고 인류 멸망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지구는 멸망하지 않아요. 인류가 멸망하는 거죠. 인간이 여기서 지구에서 사라지는 거지 지구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지구는 또 다른 체인지를 하겠죠. 바꾸겠죠. 뭐 개미하고 하든지 벌하고 하든지 무슨 야생동물하고 하든지 이 지구는 또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 가겠죠. 그러나 인류는 멸망에 목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22대 국회의원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왜? 2024년인데 4년, 5년, 6년, 7년까지 하거든요. 2030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내가 국회의원을 뽑는 기준점이 뭐가 돼야 되느냐? 이 지구온난화. 사실은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유럽의 국회의원들은 공약의 50%가 지구온난화 이상 기후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열어보고 뜯어보고 확인해 본 결과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국회의원은 없더라 이거예요. 뭐 대통령 탄핵, 무슨 영부인 여사, 특검 뭐 이런 거에만 우리가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뭐 뭐 그리고 의사, 증원, 의대 증원 이거에 온 나라가 빠져갖고 큰 덩어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큰 이해의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큰 이해를 가지기를 우리 다볼 사이버 교우들은 가지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착한 일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악한 일만 골라하는 악마들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뉴스를 보면 정말로 선행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돌아가실 때 자기가 모은 모든 전재산을 할머니들이 착하게 살고 이런 분들 다 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금 떼어먹고 자기 직원들을 착취하고 이런 악한 악마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사람은 어떤 때는 착하게 살다가 또 어떤 때는 그 착한 사람이 악하게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원수를 갚는 경우도 있고 법이고, 윤리고, 종교고 다 무시하고 악인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죠. 또 착하게 살다가도 악한 경우도 있지만 악하게 살다가도 착한 경우도 있어요. 신기하죠? 형제의 배신, 친구의 배신, 사회의 배신을 당하다 보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다가도 악하게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악하게 살다가 인생의 특별한 계기, 신앙생활, 훌륭한 주변 사람들에게 감아 감동받아서 삶의 전환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복잡하죠. 어떤 사람은 착하다가 악하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하다가도 착하게 돼 있고 어쨌든 인간은 스스로 이렇게 살아서 참 기쁨과 참 평화를 찾지 못하기에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전환을 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꺼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존재와 시간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두꺼운 책을 쓴 독일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할 얘기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인데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해요. 인간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는 표현을 합니다. 인간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해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 훌륭한 직원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태어나고 싶어갖고 태어난 적 있어요? 나는 어느 집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누구 밑에서 태어나야 되겠다? 결심하고 태어난 적이 없잖아요. 태어나도 보니까 태어난 거예요. 부모 사랑의 결실, 젊은 시절의 혈약의 잘못된 결실, 더더욱 불행한 경우는 사랑도 없이 성폭행을 당해서 잉태되어 태어난 불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던져져 버린 인간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왕족 집안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부잣집에 화려하게 태어나기도 합니다. 사랑 많은 가정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또 폭력이 난무한 평화가 없는 집안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저처럼 지극히 평범한 가난한 집에 또 가난하다고 해서 지독하게 가난한 집도 아니고 밥새끼 먹을 정도로 풍요롭지 않지만 평범한 집에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내던져져 뜻하지 않는 고난의 삶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의 굴레 속에서 태어나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늘 어둠의 진흙탕에서 뒹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린 그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들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저렇게 삐뚤어졌을까? 그 사람이 삐뚤어지는 데에 대한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돼요. 물론 좋은 환경 속에서도 삐뚤어지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 이해하고 용서하기란 쉽지 않지만 그것조차도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는 게 그래야만이 이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 가운데 자라난 남자, 여자의 삶이 아주 죄악 속에서 연꽃처럼 피어나기도 하지만 악인이 되어 자기도 파괴하고 이웃도 불행의 나락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을 30년, 50년, 60년을 살면서 수많은 인간을 만납니다. 그런데 편안하고 사랑스럽고 행복한 이웃도 만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을 만날 때도 있고 그 인간 때문에 인생 자체가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삶의 질서를 조금만 이해한다면 용서가 가능하고 받아들이고 그 죄악의 굴레 속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이 잘못하면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해요.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번이라도. 이게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너지 위기, 석유. 이 위기에 따라오는 것은 식량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농사 옛날에는 다 손으로 줬지만 지금은 다 뭘로 짓죠? 다 기계로 줘요. 그거 뭘로 써요? 석유로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석유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구도 따라 올라가느냐 하면 식량값도 따라 올라가요. 올해 여러분들 식량이 폭등을 했죠. 여러분들 태국산살이 한 가마에 원래 한 3만 원 정도 했어요. 그런데 올 봄에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7만 5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불과 3개월 만에 배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쌀값, 밀값, 콩값 배로 뛰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 주라고 그러잖아요. 입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입는 것은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서 무인도에 이 옷 입고 갔다. 그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 옷 입고 살아야죠. 살 수도 있고. 자는 건 내가 산에서 길 잃어버려도 낙엽에 들어가서 자면 돼요. 그런데 먹는 것은 일주일 동안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먹는 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의식주라고 안 그럽니다. 식주의라고 그래요. 거꾸로 말을 바꿔요.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지구에는 지금 30억 명이 하루에 1달러로 삽니다. 30억 명이 하루에 1달러.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루에 1천 원 갖고 사세요? 안 사세요? 못 살죠? 여러분들은 1만 원, 2만 원 갖고 사실 거예요. 3만 원, 4만 원 갖고 살 거야.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우리가 참 감사하지 못하는 게 큰 병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전부 다 녹차, 커피 막 다 먹잖아. 얼마나 감사해. 이게 굶어 죽는 나라가 여러분들 얼마 전에 아이티라는 나라 굶어 죽는 거 보셨죠? 아이티라는 나라는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해요? 흙을 개갖고 거기다 바다를 놓고 그걸 구워서 먹어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또 굶어 죽는 나라가 또 하나 있죠? 북한이에요. 북한. 북한은 우리가 이게 개방이 안 돼서 그렇지 올해 엄청나게 굶어 죽고 있어요. 북한은 95년, 96년, 2001년, 그리고 2008년 올해 대기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은 지금 10만 명 정도가 죽는다고 그래요. 지금 굶어서. 그런데 얼마가 죽을지 몰라요. 왜 죽느냐? 작년에 북한에 500미리 정도 비가 왔어요. 500미리 정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500미리 비가 와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500미리 비가 왔는데 북한은 1년에 필요한 게 600만 톤이에요. 이거 넉넉하게 먹지 못해. 600만 톤. 그런데 작년에 비가 와서 얼마를 쓸고 내려갔느냐? 200만 톤을 쓸고 내려갔어요. 그러면 200만 톤이면 몇 명이 먹을 게 없느냐 하면 600만 명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600만 명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톤에 3명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1톤에. 그러니까 200만 톤이면 몇 명이 먹을 게 없어? 600만 명이 작년에 먹을 게 쓸려 다 내려간 거예요. 홍수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 200만 톤이 쓸려 내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북한이 올해는 절단이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북한이 얼마나 급했으면 원자력 이제 완전히 다 개방했잖아요. 미국한테 다 줬어요. 다 줬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 정부는 북한이 먼저 우리가 지원하지 않겠다. 급한 거예요. 북한이. 그러니까 미국이 지원을 지금 50만 톤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도 150만 톤이 부족합니다. 북한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나라는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원해 주면 배로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한 달, 두 달 걸려요. 다 굶어 죽어요. 지금. 지금이 보릿고기 아니에요. 제일 심한. 그러니까 우리가 판문점으로 바로 지원해 주면 되는데. 그거를 지금 북한도 못하고 우리나라도 못하고 참 안타깝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뭔가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저렇게 굶어 죽고 있어요. 그럼 북한이 왜 굶어 죽느냐. 이게 우리 잘 알아돼요. 왜 굶어 죽느냐. 90년대 소련이 무너지면서 북한의 식량 원조를 해 주지 않습니다. 김일성의 최대 업적은 뭐냐 하면 인민들 배 안 굶기는 거예요. 김일성의 최대 업적은. 그런데 아니 먹을 게 없으니까 다급해진 북한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산의 나무를 다 짤릅니다. 산의 나무를 다 짤르고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가 옥수수 심고 콩을 심어요. 식량난을 해결하려고. 그런데 그게 이제 대재앙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가 굉장히 쟁쟁한 나라라는 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왜 망했어요. 산의 나무를 다 잘라서 벌거숭이로 만들고 난 다음에 로마가 망합니다. 모든 나라는 산의 나무를 자르면 망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세 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산의 나무가 없고 강에 물이 없고 사람은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산의 나무를 자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문명은 나무로 시작해서 나무로 끝나요. 그만큼 나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6.25전쟁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게 완전히 벌거숭이 산이었어요. 일본으로 가면 어떻게? 산이 완전히 울창했는데 우리나라만 오면은 비행기 타고 오면은 벌거숭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벌거숭이 산을 우리는 30년 만에 다 한 거예요. 그럼 산에 나무가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우리나라 여러분들 산에 가보면은 산이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산이 울창하기 때문에 뭐가 막 덮어져 있어요? 산에? 낙엽이. 그렇지 낙엽이 막 쌓여져 있어요. 뭐 심한 데는 한 뭐 제가 얼마 전에 산 하나를 갔는데 길을 잃어버려서 허리까지 낙엽이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리 대개 한 50cm 정도는 산에 낙엽이 있단 말이야. 산에 50cm 정도는 그러면 안 다음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는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나무에는 나뭇잎이 있고. 그럼 우리나라는 200mm 산에서 하늘에서 빗님이 온다. 200mm가 빗님이 온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누가 빗물을 흡수를 합니까? 낙엽이. 여러분들 산에 갖고 낙엽을 이렇게 들으면 어때요? 축축하죠? 그게 다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푸석푸석하고 막 한 낙엽이 하늘에서 빗님이 오면 이게 다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500mm 오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나라 500mm 와갖고 마을이 뜨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참 좋은 거죠. 자 이 낙엽이 다 물을 먹어. 그 다음에 누가 물을 먹어요? 뿌리가 물을. 이 뿌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가 솟은 만큼 땅 속으로 뿌리가 박혀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물을 먹고 어디다가 물을 보내주느냐 하면은 대수층이라는 데에 물을 보내줍니다. 우리나라는 샘물이 참 많아요. 제가 이렇게 산에 살기 때문에 막 비가 하늘에서 빗님이 오시면은 이렇게 중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게 언덕이란 말이야. 언덕 중간에 물이 막 송송송송 새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다 물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옛날에 펌프. 그렇게 생각나시죠? 마중물을 벗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10m밖에 안 판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10m만 파면 뭐가 다 나와? 물이 다 나와요. 참 좋은 거죠. 그래갖고 펌프해갖고 물을 쓸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자 이게 이제 뿌리가 다 먹었어. 그럼 이제 누가 먹어? 그렇지. 낙엽이 다 먹어요. 여러분들 저 느티나무 저 보이시죠? 저거를 펼쳐놓으면은 저 정도 나무는 굉장히 큰 나무인데 저거를 여름에 이제 완전히 잎이 넓어졌을 때 펼치면 학교 운동장을 다 덮어요. 저 나무 하나가. 저건 내가 보니까 더 덮을 것 같아요. 2000평 정도 됩니다. 저거 잎을 펼쳐놓으면은. 그러면은 낙엽을 찢으면 거기 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여기에 물이 있고 낙엽에 물이 있고 대수충에 물이 있고 얼마나 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가 가물어서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한 번도 못 들었죠? 그런데 저 어렸을 때는 흉년이 들었다 풍년이 들었다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는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냥 태풍이 한두 번 왔을 때 그때 조금 바람에 쓰러진 거 외에는 못 들었을 거예요. 그게 언제냐? 녹화 사업이 완전히 끝났을 때부터 우리나라는 흉년을 모르고 지내고 있어요.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저 산이 주는 경제적 효과가 1년에 70조여예요. 그러니까 700억 달러를 우리는 공짜로 받는 거예요. 산에서.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산을 봐도 나무를 봐도 이제 산은 산이로 돼 옛날에 그 산이 아니어야 돼 있잖아요. 저 산이 있기 때문에 누가 사는 거야? 우리가 넉넉하게 사는 근본적인 건 뭐냐 하면 저 산림 녹화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서울 근교에 산이 7개가 있어요. 남산, 도봉산, 그 다음에 수락산, 북한산, 관악산, 청계산, 아차산, 부람산 이렇게 7개 산이 있어요. 3개의 수도 가운데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수도가 거의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서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들이 몰라요. 뭐 빌딩이 많긴 하지만 오늘 또 어제 그제 빈님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깨끗한지 오는데 여기 제가 북한산하고 도봉산 이렇게 앞쪽으로 왔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 기가 막힌 정말 세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데 없어요. 그 다음에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강이 큰 강이 흐르는 데가 어디 있어요? 로마 테베레 강이라고 있어요. 로마 한가운데 흐르는 강 거짓말 조금 못해서 저 뒤에 수년이 계신 데부터 이 정도밖에 안 흘러요. 강 넓이가. 센의 강 아무리 넓다고 해도 이 두 배밖에 안 돼요. 한강 2km예요. 서울 한가운데 2km가 넘는 강이 흐른다. 어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강은 산은 산이로도 옛날에 그 산이 아니고 이제는 물은 물이로도 옛날에 그 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다 못 떠서 먹는 거예요? 물 떠서 먹는 거예요. 강물 떠서. 어쨌든 하여튼 산 때문에 우리나라는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산을 자릅니다. 나무를 잘라요. 산에 나무를 잘라요. 그러니까 북한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게 산이면 완전히 민둥산이야. 하늘에서 빛님이 오면 막 폭우가 올 땐 어떻게 돼? 그대로 낙엽이 있나 나무가 있나 뿌리가 있나 어떻게 해? 400mm가 오면 400mm 다 어디로 가요? 다 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빗물만 갑니까? 뭐를 끌고 내려가요? 흙을 끌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대동강이 이렇게 깊이가 이 정도면 자꾸 뭐가 쌓여요? 흙이 자꾸 쌓여요. 그전에는 500mm가 와도 대동강이 다 황해로 물을 보내줬는데 이거는 300mm만 와도 어떻게 돼?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구의 원로 신부님이 평양에 갔다 왔는데 대동강에 이 쌓인 흙을 어떻게 퍼내나 봤더니 푸대자루 있죠? 그 삽. 삽두 나무삽. 그걸로 퍼서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퍼서내? 언제 이걸 퍼서내요? 우리나라는 2006년에 평창에 물폭탄 맞았을 때 포크레인 큰 거 A10이라고 이렇게 무한개도 있는 거죠. 그 다음 25톤 트럭 한 열몇대 되고 한 이틀이니까 다 하더라고. 그런데 북한은 그 해 여름에 쌓인 거 다음에 여름에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식량을 보내줘야 될 게 아니라 뭘 보내줘야 돼? 포크레인이 아니고 나무, 나무. 포크레인을 보내주면 기름이 있어야지 포크레인을 쓰지. 기름도 없는데 어떻게 포크레인을 써요. 그래서 북한은 지금 95년, 6년도 이때 아이들이 지금 몇 살이에요?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13살, 14살이에요. 아주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6, 7살처럼 보여요. 초등학교 5, 6학년 애들이 못 먹어갖고. 여러분 북한군이 키가 157cm예요. 평균 키가 157cm 이만해 이만해 못 먹어서. 정말로 북한은 정말로 고통의 땅이에요. 뭐 때문에? 산에 나무를 잘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에 나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나라예요. 자, 산에 나무 많죠? 애착하죠? 물건 잘 만들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률이 27%밖에 안 됩니다. 식량 자급률이. 쌀을 제외하면 식량 자급률은 5%밖에 안 돼요. 쌀은 우리나라가 100%예요. 쌀은 100%인데 다른 거는 다 수입합니다. 소고기, 여러분들 밀 자급률이 우리나라가 0.1%예요. 0.1% 그 다음 옥수수 자급률이 0.3% 콩이 원래 5%였는데 막 웰빙한다고 한 3년 전부터 콩 좋다고 난리를 쳐서 이제 한 10% 정도 올라갔어요. 소고기가 자급률이 여러분들 20%밖에 안 됩니다. 밀로 만들어 먹는 게 뭐가 있죠? 빵, 국수, 짜장, 짬뽕, 라면, 과자 슈퍼마켓에 있는 모든 과자는 밀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99% 다 수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호주나 미국에서 밀을 수입을 하는데 미국에서 밀을 수입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미국 아이들이 정말로 치사한 아이들이에요. 수출하는 거랑 자국민이 먹는 거랑 완전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건 어떻게 밀에 농약을 엄청나게 뿌려요. 비행기로 뿌려요. 심하게는 비행사가 그 농약에 취해서 어떻게 기절해가지고 추락까지 해요. 그렇게 비행기로 뿌려요. 밀밭에다가 엄청나게 농약을 뿌려요. 농약 뿌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스턴항으로 밀을 다 모읍니다. 북동부가 밀곡창지역이거든요. 보스턴항으로 다 모아요. 보스턴항에서 우리나라로 밀을 수출해서 보내는데 어딜 지나냐면 적도를 지나와. 파나마, 우나. 적도가 온도가 몇 대 올라가요? 40도에서 50도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밀이 썩어요 안 썩어요? 그러니까 뭘 뿌려요? 배에다가 방부제를 절고요. 방부제를 절구는 거예요. 농약 뿌리지, 방부제 절구지. 그래갖고 부산항에 도착을 했어. 도착을 했는데 껍데기를 깐다고 그러죠. 이걸 유식한 말로 도종한다고 그러는데 도종은 못 알아듣겠죠. 껍데기를 까. 껍데기를 까는데 까는데 밀 색깔이 거무튀튀한 색깔이죠. 그런데 우리 밀가루는 어때요? 이게 또 비정상인 거예요. 표백제 집어넣는 거예요. 표백제. 그래갖고 빵집에 배달을 해갖고 빵을 구워내는데 무슨 빵 가게에서 각 구워낸 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빵은 하나도 없어요. 2년 만에 구워낸 빵밖에 없는 거예요. 각 구워낸 빵이 어디 있어요. 그래갖고 애들한테 라면 만들어 먹이고 빵 만들어 먹이고 짜장 만들어 먹이고 짬뽕 만들어 먹으니까 애들이 아토피가 생기고 천식이 생기고 각종 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아니 원료 자체가 상해 있는데 제주도로, 전라도로 귀향한 분이 유명한 글을 썼어요. 저같이 이렇게 시골에 가서 사는 사람인데 화장실에 구데기 없애는 최고 좋은 방법은 뭐냐? 밀가루 딱 뿌리면 싹 없어진대요. 밀가루 뿌리면. 여러분들 밀가루에 바구미 생긴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바구미 생기지 않아요. 아니 그게 무슨 밀가루예요. 화학 덩어리지. 옥수수. 옥수수 0.3%에 여러분들이 먹는 옥수수는 대부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1년에 한 번 옥수수 먹어요. 강원도 찐 옥수수. 그렇죠? 그 외에 옥수수 전분 만들고 사료 만들고 다 수입해. 더욱이 이번부터 유전자 조작이 들어오기 시작해. 유전자 조작이. 저는 그래서 횟집에 가서 옥수수 돌판에 무슨 옥수수가 이렇게 대단하더라고 돌판에 얹어 나와? 절대 안 먹습니다. 강원도 사는 사람은 절대 안 먹습니다. 제가 한 번 횟집에서 잠깐 회를 먹다가 식당 뒤쪽에 가봤어요. 깡통이 다 캘리포니아 산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물에다 담어서 다 보내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내놓고 먹는 거예요. 우리께 없어요. 식탁이 우리께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된장, 간장, 콩 여기. 콩이 이제 10%인데 여러분들 시중에 유통되는 친환경적인 상표를 가지고 나온 거 원료를 한 번 보세요. 다 호주산, 미국산이에요. 콩이. 콩은 근데 여러분들 핵콩으로 메주를 만들고 핵콩으로 띄워야지 된장 맛이 제대로 나고 고추장 맛이 제대로 나는 거예요. 핵콩이 아니고 콩이 2년이 넘어가면요. 삶어도 불질 않아요. 삶어도. 저한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제가 청국장 띄워 먹는데 띄워서 먹는다고 요새 건강에 좋다고 아 근데 청국장이 안 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국산이라고 샀는데 잘못 산 거죠. 그리고 핵콩이라고 샀는데 잘못 산 거죠. 이게 국산 콩을 삶으면 한 5배 정도 뿔어요. 5배 정도. 그래갖고 그걸 으깨면 메주도 잘 되고 청국장도 잘 뜨는 건데 수입은 삶어도 불질 않아요. 딱딱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꽤 있으니까 많이 삶아보죠. 저는 1년에 한 100가마, 200가마 정도 콩을 삶는데 우리 동네 평창 콩은 또 약간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게 좋습니다. 약간 평창 이쪽 횡성 이쪽 콩이 참 좋은 거예요. 그걸로 삶아보면요. 이게 콩 삶아서 먹으면 정말로 달아요. 달아. 그렇게 좋아요. 근데 우리 거 다 포기하고 다 수입해서 먹는 거예요. 다 수입해서.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을 사는 게 우리 지금 서울교구에도 우리 농산물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본부 해갖고 명동에도 매장이 있고 본당마다 매장이 있죠. 그거 사는 게 여러분들 독립운동 하는 거예요. 독립운동. 이제 우리가 우리 거를 포기하잖아요. 이제 석유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식량 주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 여러분 소고기 개방하면서 자존심이 무지 상하지 않아요? 저는 자존심이 상해요. 아니 뭐 이제 내장, 뼈 이런 거 다 자기네들 안 먹는 거 꼬리 이런 걸 다 우리한테 보낸다는 거야. 자존심이 상해. 이게 주권의 문제. 주권의 문제. 그래서 뭐 사 먹고 안 사 먹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주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우리가 사는 거 이게 주부들이 할 일이야. 근데 싸다고. 어떻게 해? 전부 다 수입으로 우리가 우리 농산물이 조금 비싸다. 비싸게 뭐가 비싸요? 여러분들 1년에 쌀 몇 가마 먹어요? 3가마 하면 반반 먹는 집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한 가마에서 한 가마 반 정도 먹어. 80kg. 한 가마. 두 가마 먹는 집도 있고. 그럼 여러분들 두 가마하고 칩시다. 그럼 싸랑 가마에 15만 원 정도 하죠. 그러면 두 가마하면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유기농 쌀은 24만 원이에요. 자 1년 내내 제일 중요한 밥을 먹는데 유기농 쌀 24만 원 그게 아까워서 그 유기농 쌀을 안 사고 3만 원, 4만 원짜리 하는 수입 쌀을 먹는다. 이게 머리가 없는 거죠. 생각이 없는 거죠. 1년에 한두 가마인데. 그리고 그걸 우리가 유기농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 땅도 보존되고 농민도 살고 국민도 살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애들 학원비는 30만 원, 40만 원 퍽퍽퍽 쓸데없는 거 정말로 쓸데없는 거. 그걸 하면서 가장 중요한 먹는 거는 이게 15만 원, 24만 원 아깝다고 그것도 5만 원, 6만 원 수입을 먹는다.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의식이 깨야 돼? 그런데 주부들 의식이 깨야 된다. 주부들 의식이. 그래서 콩 제가 3년 전에 된장을 담그려고 우리 콩을 사러 다니는데 영월, 정산, 평창 다 다니는데 50만 원 못 샀어요. 그만 많고 우리 콩이 없는 거예요. 다 수입이에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거라고 알고 먹는 것들도 우리 게 아닌 게 많아요. 특별히 고기, 소고기 20%야. 우리 평창에 갈비집이 하나 있어요. 내가 저녁 7시, 8시 가면 뭐라고 그래요? 신부님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갈비집에 갈비가 다 떨어지고 우리는 경매를 받는대요. 평창 한우를. 그래서 떨어지는 날이 있는 거야. 그런데 도시에 나와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고깃집에서 그 늦은 시간까지 그 한우고기라고 다 먹는 거 보면 신기해요. 80%가 수입이에요.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면 95%, 5%대로 떨어져요. 5%대로. 그러니 정말로 우리 한우, 소고기, 대한민국이 그래도 먹고 살만해가지고 쇠고기 좀 먹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고기가 하나도 없으니 참 문제죠. 그러니까 싸다고 들여온다. 이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1억짜리 소를 생산해냈다고.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1억짜리 소고기 먹으려면 한 번 얼마 들고 나가야지 4인 가족이 먹어요. 150만 원 들고 나가야지 먹어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먹지 말라는 얘기지. 1억짜리 고기는. 아니면 광우병 위험이 있는 고기를 먹든지. 제일 좋은 건 뭐야? 우리 한우를 살리는 거예요. 아니 한우뿐만 아니라 모든 걸 우리 거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식량 자급률이 100%입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다 사막이에요. 그런데 요르단강에만 거의 식량을 농사를 줘요. 그런데도 그 열악한 나라가 식량 자급률이 100%예요. 기부출을 형성해가지고.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절대적으로 느낀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컴퓨터 만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걸 뭐라고 생각해? 식량으로 생각해.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면 컴퓨터 깨물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죠? 식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지에 아파트를 안 짓습니다. 평지에. 그래갖고 사람들이 물어봐. 왜 당신들은 평지에 아파트 안 짓고 다 언덕에 짓느냐? 저 평지는 우리 식량 나올 거의 터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평지만 보면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정말로 평지. 그러니까 식량에 대한 정책의 개념이 없는 거죠. 우리가 사다 먹으면 된다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IMF 터졌을 때 제가 본당신부 할 때 돼지 농사 짓는 사람들 다 망했어요. 왜? 사료가 폭등하잖아요. 다 수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량은 외부의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올해도 마찬가지. 올해도 33개 나라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필리핀이 우리나라처럼 식량을 포기합니다. 올해 필리핀 먹을 걸 50만 톤을 못 샀다는 거예요. 그럼 150만 명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쌀값이 지금 15만 원, 7만 원, 8만 원 하던 게 쌀값이 석유값처럼 30만 원, 40만 원, 우리는 굶어죽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굶어죽는 사람 많습니다. 식량 문제는 왜 우리가 위험하냐? 우선 첫 번째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식량 문제는 위험해요. 지금 세계를 먹여 살리는 나라가 캐나다하고 호주야. 호주. 호주가 식량 수출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5년 동안 가물었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래갖고 호주가 식량을 생산하지 못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세계가 지금 고통을 앓고 있는 거예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흉년이 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미얀마 이번에 쳤죠? 거기에 곡창지대. 작년에는 사이클론 시드로라고 있어요. 방글라데시 쳤죠? 방글라데시도 쌀 생산을 엄청나게 하는 데거든요. 거기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식량값은 앞으로 떨어질 일은 없어요. 뛰면 뛰었지 떨어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다른 나라의 석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듯이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식량. 밀값도 지금 뛰었죠? 옥수수값도 뛰었죠? 콩값도 뛰었죠? 그래서 더욱이 중국하고 인도가 문제예요. 중국하고 인도가 그동안은 중국은 내륙지방은 그동안 두 끼밖에 안 먹었대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그런데 경제가 나아지면서 세 끼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13억이 두 끼 먹다가 세 끼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은 지금 1년에 5천만 톤을 수입을 합니다. 5천만 톤이면 얼마냐면 1억 5천만 명 먹을 걸 수입하는 거예요. 이제 중국 자국에 있는 식량 수출 안 합니다. 다 못하게 하잖아요. 베트남도 자국에 있는 쌀 수출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게 해요. 그럼 우리는 다 수입해와야 되는데 뛸 수밖에 없어. 아니 석유값도 비싸서 지금 국가경제가 휘청휘청하는데 식량까지 우리가 들여온다.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구온난화. 참 문제죠. 우리가 만들어낸 거 인간이. 그다음에 지구온난화로 뭐가 문제냐. 이거는 2004년 미국 국방보고서 얘기예요. 이 농사를 강에 의지해서 짓잖아요. 그렇죠? 물에 의지해서 물론 하늘에서 빛님이 제때 제때 내려주면 딱 좋으시겠는데 내륙지방은 빛님을 안 내려주시고 해안지방은 빛님을 너무 내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추세가 계속 그런 추세예요. 그러니까 해안지방도 힘들고 내륙지방도 동시에 다 같이 힘들어요. 지구가 먹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나라는 북한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자기네 나라를 개방하면 정말 북한의 고통스러운 거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강물에 의지해서 사는데 이 강물의 근원은 우리나라는 산인데 유럽은 알프스 만년설에 의지해서 삽니다. 알프스가 북쪽으로는 라인강이 흘러요. 스위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를 흘러요. 이 네 나라를 먹여살려요. 동쪽으로는 단유부강이라는 게 흘러요. 17개 나라를 먹여살려요. 헝가리, 여러분들 체코 이런 나라 다 단유부강 흘러요. 남쪽으로는 포강이라고 흘러요. 이탈리아를 먹여살려요. 그러니까 알프스가 유럽을 먹여살리는 거예요. 농사로. 그런데 이게 녹아 없어지는 거 뜨거워지니까. 그런데 2020년이면 다 녹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2020년이면. 그 2020년 지나고 나면 얘네들은 유럽 산 없어요. 독일의 흥림 빼고는 거의 산 없어요. 다 깎아버렸어요. 토지 대개혁을 해서. 그래서 산이 없어요. 산에 나무가 없어요. 유럽은. 그런데 알프스가 딱 녹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먹을 게 없으면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탈출하게 돼 있어요. 자, 히말라야, 인도, 파키스탄, 네팔, 티베트가 매달려 살아. 겐지즈강, 인도로 흘러요. 거의 10억 명을 먹여살려요. 그런데 여기도 작년에도 막 히말라야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홍수가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왜 홍수가 일어나요? 산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런 데는 호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막 녹아내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넘치면서 홍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죽잖아요. 그러니까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것도 2020년이면 다 녹아없어진다는 거예요. 킬리만자로. 아프리카는 킬리만자로가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제가 작년에 킬리만자로 갔다 왔는데 다 녹아없어졌어요. 이제 만년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끄트머리 조금 남아있어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남아있어요. 제 책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환경 에세이 거기에 제가 찍은 사진을 킬리만자로 찍은 사진을 했는데 이만큼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지금 어떤 땅이 돼? 고통의 땅이 돼 있잖아요. 소말리아, 케냐, 이디오피아, 동북 지병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비가 30년 동안 안 옵니다. 30년 동안 안 와갖고 애들이 너무너무 목이 마러. 그럼 어떻게? 자기 오줌을 받아 먹어요. 너무너무 목이 마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너무 좋은 여권에서 살아갖고 지구가 얼마나 병들고 힘들어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조금만 여기저기 돌아다녀보면 얼마나 지구는 지금 이게 거의 정말 생명체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행히 대한민국에 살아갖고 그것도 나무 만년설에 의지 안 하고 어디 의지하고 살아? 나무에 사는데 나무가 어떻게? 이게 울창하단 말이야. 정말로 감사한 거죠.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대한민국에 사는 거. 감사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중국은 텐샨 산맥이라고 있어요. 텐샨 거기에 3억 명이 매달려 살아요. 그 다음 미국 캐나다는 로키 산맥이 있어요. 남미는 안데스 산맥이 있어요. 근데 이게 2020년이면 지구가 뜨거워져서 다 녹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2020년이면 다 녹아 없어지면 이때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2004년 미국 국방 보고서 내용이에요. 아니 환경 난민들이 생기면 우리나라로 막 밀고 올 거 아니야. 산 많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다 그냥 당해요? 그러니까 일본, 대만, 우리나라 이런 나라든지 핵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 국방 보고서 얘기예요. 그만큼 2020년 몇 년 남은 거예요? 12년 남은 거예요. 땅 살라고 그러지 말고 아파트 더 넓은 거 살라고 그러지 말고 막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지금 있는 집에서 애 학원 보내지 말고 지금 있는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쌀 한 가마 꼭 비치해두고 제가 요즘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집에 쌀 한 가마 꼭 해둬라. 왜냐하면 이게 미얀마나 이번에 수찬성인가 여기 모든 질서가 한 번에 무너집니다. 유통 질서 다 무너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슈퍼 태풍이 왔다. 슈퍼 태풍이 와서 서해안으로 재수없이 밀고 들어와서 서울을 쳤다. 그러면 여러분들 유통 질서 무너지면 얼마나 먹을 게 남아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막 유통 질서가 무너졌어. 그럼 집에 여러분들 얼마나 먹을 거 있을 것 같아요? 며칠? 한 달이나 하는 집이 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2주 이상 넘기는 집이 없어요. 2주 이상. 그러니까 쌀 한 가마씩 오늘 집에 가서 한 가마씩 다 사다가 놔둬요. 그리고 고추장, 된장 이렇게 좀 사놓고 그래갖고 갑자기 유통 질서 무너졌을 때 어떻게? 밥 쪄서 고추장 비벼먹고 전심때는 된장 비벼먹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저 산에 있는 저수량이 180억 톤이에요. 180억 톤이라고 하면 팔당땜 아시죠? 팔당땜 저수량이 정확하게 2억 7천 5백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팔당땜 몇 개가 있는 거야? 60개가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는 거예요. 2020년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에너지만 좀 절약하고 식량만 우리가 확보되면 우리나라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예요. 국민들 성실하고 물건 잘 만들고 애들 착하고 얼마나 좋아요. 자, 두 번째 식량위기의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제개발이에요. 이게 세계가 경제개발을 하면 참 좋아야 되는데 이게 경제개발을 하는 바람에 인도나 중국이 농업을 포기하고 공업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식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하여튼 인도하고 중국, 제일 머리 아픈 나라예요.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는 뉴델리가 있고 올델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인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굉장히 한동안 무시했죠. 못 사는 나라라고. 그런데 지금 무섭게 하고 지난번에 성화할 때 데모하는 거 봐요. 다른 나라에서. 그런데 더 무서운 나라는 인도예요. 인도는 영어를 써요. 그리고 인도가 학구열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 뉴델리 가보면 우리나라 테란노보다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인도가 이게 또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인도한테 벌써 밀렸어요. 경제 규모에서 벌써 밀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3위로 밀려났어요. 인도 때문에. 인도 무서운 나라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안 먹다가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경제개발 때문에 식량의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세 번째, 석유값 폭등 때 부분입니다. 석유값이 폭등하니까 바이오에너지를 써요. 바이오에너지. 옥수수에서 기름을 추출해갖고 콩에서 기름을 추출해갖고 쓰니까 옥수수값하고 콩값이 뛰어야 안 뛰어요? 엄청나게 뛰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온난화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개발을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석유값이 떨어질 리도 없어요. 물론 떨어지겠죠. 한 번은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피크를 찍었다가 그게 200달러면 안 되고 재발하면 한 131달러에서 딱 찍고 떨어지면 우리나라가 괜찮은데 만약에 150달러까지 올라가면 이거 정말로 보통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구가 너무 많아. 지금 인구가 69억 명이에요. 69억 명. 아니 지구는 예수님 태어났을 때 몇 명이에요? 2억 5천만 명이었어요. 지구 전체. 예수님 태어났을 때 5억 명이 되는데 1650년에 5억 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10억 명이 되는데 1850년에 10억 명이 됩니다. 20억 명이 되는데 1950년에 20억 명이 돼요. 그런데 40억 명이 되는 데는 1980년에 40억 명이 돼요. 30년 만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인구가 많은 거예요. 인구는 늘어나는데 지구는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올해 쌀값 띄기로 다 약속이 돼 있었어요. 왜 쌀값이 띄기로 약속이 돼 있었느냐 하면 2007년을 정점으로 해서 2007년을 정점으로 해서 곡물 생산이 떨어집니다. 2010년에 가서는 쌀 생산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무려 1억 5백만 톤이 줄어들어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억 5백만 톤이면 3억 명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2010년에 가면. 그러니까 2007년까지는 쌀이 남아 돌았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2008년부터 쌀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2010년에 가면 3억 톤이 모자란다면 앞으로 우리 쌀값이 띌 것 같아요 안 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FTA 미국이랑 체결해서 시장을 열면은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식량은요. 이거는 주권이라고 해요. 주권.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사 먹는 거는 뭐 하는 거야? 독립운동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 농산물을 이렇게 그냥 사 먹는 게 아니고 내가 독립운동을 해야지. 내가 독립투사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을 사 먹어야 돼. 조금 비싸더라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애들 학원만 안 보내면 다 됩니다. 우리나라 애들 학원으로 내보내는 돈 너무너무 많아요. 학원으로만 안 내보내면 그 돈 비싼 거 사 먹으면 우리 농촌 정말로 살기 좋고 여러분들도 살기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어요. 2020년에 갖고 경쟁력이 가장 강한 나라는 전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 대한민국. 왜? 산에 나무가 많기 때문에. 이게 현신교 박사라고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죠? 이분이요. 장영실 옛날에 우리 역사 전체의 10대 과학자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산에 나무를 이렇게 심은 거예요. 아주 투신을 해갖고. 우리나라는 곳곳에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가 산림 녹화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산림 녹화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나라예요. 1500년 동안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의 나무를 다 잘릅니다. 그런데 48년에 독립을 하고 산에 나무를 엄청나게 심고 있어요. 한국에 와봐서 이 나라를 왜 날 불렀느냐. 이렇게 여권이 좋은 나라를. 우리나라가 지난 30년 동안 완전히 녹화가 끝나고 지금부터는 이제 경제림을 심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막 심어야 돼요. 처음부터 경제림이 자랍니까? 흙이 건강하지 않은데. 지금은 30년 동안 썩고 썩어갖고 휴무수 휴믹이라고 그래. 부엽토라고 그러죠. 그게 있어갖고 이제는 경제림을 심어도 승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산에 관심이 많아서 해가 가뭄 갈수록 나무는 커져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 해가 가뭄 갈수록 나무가 커지니까. 2020년에는 제일 경쟁력 있는 나라. 이 만년설이 다 녹아서 다른 애들 농사 못 줘도 우리나라는 산에 180억 톤. 야 이거 뭐. 우리가 1년에 얼마를 써요? 320억 톤을 써요. 320억 톤을 써요. 그런데 그중에 반 이상이 산에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안데스 산맥의 큰 호수가 3억 톤이야. 팔탕때만 한 건데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호수가 없어졌어. 왜냐하면 이게 얼음으로 이렇게 막고 있었는데 더워갖고 이게 뚫린 거예요. 녹아갖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싹 빠져나갔어요. 그러니 다른 나라들은 정말로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들 북한이 산림의 30%를 훼손해갖고 저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아마존도 지금 30%가 훼손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고통스러울 거라는 거죠. 자 이제 두 시간에 걸쳐서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에너지가 없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 절약해야 돼요. 절약해야 돼. 에너지 절약해야 돼. 지금 사당동 깜깜해야 돼요. 명동 밤에 깜깜해야 돼. 다 뭐해. 그 시간에 집에 들어가서 가족이랑 대화하고 테레비도 안 보고 이야기하고 책 읽고. 자 에너지 문제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식량 에너지가 우리가 27%밖에 자금률이 안 돼요. 이거 50%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노력도 잘하고 국민들 똑똑하고 산에 나무 많고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 돼요. 그런데 국민들이 다른 데 너무 엉뚱한 데 신경을 쓰고 있어. 땅값, 애학원, 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건 석유와 식량이에요. 석유는 우리가 절약하는 수밖에 없고 식량은 자금률을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음식 쓰레기 1년에 17조 날리지 말고. 정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드신다면 참 대한민국 좋은 나라고 아름다운 나라고 행복한 나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구에 사는 인간이 2016년이나 2020년이면 인간 멸종 시기가 온다고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책도 쓰고 강연도 다니고 또 대학도 다니면서 초청 강의도 하고 각종 잡지에 글도 참 많이 실었습니다. 제가 한 95년부터 이렇게 살다가는 지구가 불탈 것이다. 그리고 2020년이면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책 북극곰 어디로 가야 하나 라는 책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늑대가 나타났어요 라는 주제로 글도 쓴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92년도, 3년도에 이렇게 하면 지구 환경은 인간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환경에 막 관심을 갖기는 했지만 이게 현실로 다가올 거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 제 자신이 늑대가 나타났어요 라는 늑대 소년 기분이 든다고 지구가 뜨거워질 것이다. 우리는 곧 못 살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많은 인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이게 현실이라는 경험하고 오버랩, 합치는 경우는 참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외롭고 또 때로는 굉장히 동력을 잃는다고 그러죠. 동력을 잃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세월을 30년 동안 전 지내왔습니다. 저도 2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면 지구 안에 사는 인간은 멸망할 것입니다. 심지어 도저히 지금 인간들 영혼 상태로는 이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없고 결국 5억 명 정도 죽어야 인간이 정신을 차리고 삶의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까지 10년 전, 이렇게 1992년부터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다녔으니까 10년 전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책도 썼어요. 책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지구의 천재창조, 잃어버린 창조의 오일, 오존, 태양의 창가, 또 지구온난화, 늑대가 나타났어요. 온난화의 징후들, 지구는 왜 뜨거워지는가? 알프스 만년설, 지구온난화와 생물종, 멸종, 외계인들의 도시, 그 다음에 물, 물의 슬픈 노래, 물 내리지 마, 세계는 물 전쟁 중, 성스러운 물, 물은 우리의 미래, 거기다 4대강까지 제가 주제를 썼죠. 숲, 숲과 물, 대한민국은 자원 강국, 미래가 아무란 북한, 왜냐하면 북한은 산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쓴 거예요. 또 환경 호르몬이라고 무정자증, 성정체성 혼란, 이제 게이가, 레즈비언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제가 이 책을 2013년경에, 12년경에 쓴 거니까 8, 9년 전에 이런 세상이 올 거다. 난자, 매매, 판도라상자, 생명공학자, 그 다음에 먹을거리, 건강한 먹을거리, 어쨌든 침묵의 봄, 그리고 7부에서는 에너지를 다뤘죠. 대한민국 해외에너지 96.4%, 그리고 체르노빌, 히로시마,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전기 흡혈기라는 표현까지 제가 썼죠. 어쨌든 이런 환경적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책을 쓰면서도 참 외로웠어요. 왜 외로웠느냐 하면 사람들이 그냥 신부님 참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행동이나 이런 걸로는 옮겨지지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세월 동안 우리 인간이 굉장히 영장동물이라고 최고의 동물이라고 그러는데 영혼이 있는 동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결국은 멸망을 한번 경험해야지 삶이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지구 환경, 온난화, 이상기후, 더욱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고를 겪으면서 심각하다고는 느끼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합의를 못 보고 어둠 속을 헤매고 있고 심지어 혼란까지 겪고 갈등까지 지금 낳고 있으니 지구인들이 한 마음이 돼갖고 지금 문제를 해결해도 해결하기 어려울 텐데 답답하게 이럴 때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는 공포스러운 일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지금 오늘 일어나고 있는 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올해죠. 7월 벤쿠버 지역의 온도가 49.5도로 치솟았습니다. 저도 벤쿠버 여러 번 강의 방문했지만 정말 아름다운 지역이고 날씨도 참 좋고 벤쿠버 동계올림픽까지 치른 지역입니다. 이 벤쿠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벤쿠버가 49.5도 평상시에는 여름철이라도 20도 내외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지역인데 무려 30도가 높게 나타나왔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위험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구 온도 1도 오르면 북극이나 남극, 알래스카, 시베리아, 여름철에는 10도 이상의 높은 기온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구 온도 1도 올라갔어요. 그러면 1도 올라가면 별로 문제없지 않나? 평균 온도 16도인데 17도 정도 되면 오히려 더 살기 좋은데 아닌가? 물론 이 지구는 뚱그럽기 때문에 북극하고 남극하고 적도하고 극적인 기온의 변화가 있죠. 그런데 북극권은 1도 올라가면 여름의 평균 10도가 올라갑니다. 만약에 1.5도 올라가면 15도가 올라갑니다. 지난 만년 동안 북극 여름 평균 기온이 5도 정도였는데 시베리아 북극 지역이 여름 평균이 20도가 넘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어떤 날은 북극 여름이 30도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극 빙하는 녹아내리고 만년설에 갇혀있던 각종 바이러스가 그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지구 표면을 숙주로 삼아 이제는 코로나 219, 29, 2021, 23, 23 이게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바이러스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지구인들을 괴롭힐 겁니다. 이거는 확실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년설에 이렇게 갇혀 있었던 동토 지역 안에서는 각종 메탄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이러스라든지 세포들이 활동을 못했는데 이게 완전히 녹아 없어지면서 다 같이 올라오는 거죠. 더욱이 메탄까지 분출이 되기 시작하면 이산화탄소보다는 메탄은 태양열을 붙잡는 게 23배 정도 더 강합니다. 그 메탄이 우리를 이제 이산화탄소를 우리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이산화탄소보다 더 무서운 메탄이 정말 상상도 초월할 수 없는 속도로 지금 지구 공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벤쿠버 지역 기상 관측 이래 최고의 기온이다 보니 기후학자들은 천년에 한 번 생길까 말까 하는 일이 생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천년이 아니고 제가 65년 만에 생긴 일입니다. 65년 만에. 평상시 벤쿠버 기온은 20도 정도인데 무려 30도 이상이나 더 높아진 것이죠. 결코 이상 기후가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기후입니다. 이제는 2030년이면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할 것이라 이제 10년 남았습니다. 것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끝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미 지구 평균 온도는 1도 상승한 것을 모든 기상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아 이 벤쿠버가 49도 정도 올라갔다 그러는데 49도면 어느 정도의 온도이냐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하비 사막의 그 유명한 데스벨리 정도의 온도입니다. 또 제가 데스벨리도 다녀왔죠. 데스벨리는 1849년 캘리포니아로 향하던 서부 개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서부로 서부로 행진하던 서부 개척자들이 이 데스벨리 지하 한 61m 골짜기에 물 없이 헤매다가 호수를 발견하고 이제 살았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달려왔으나 신기루 현상에 그게 호수가로 보이는 거예요. 가보면 그냥 신기루인 거죠. 마지막 희망을 잃고 죽었다 해서 그 골짜기를 데스벨리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제가 데스벨리 방문했을 때 50도가 넘었는데 그 뜨거움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숯 구워내고 숯가마 여러분들 들어가 보셨던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렇게 관절이 안 좋고 또 몸에 아무도 있어가지고 숯가마를 즐겨 갑니다. 근데 이 가맛대기를 뒤집어 쓰고 숯가마에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50도 정도면 3분에서 5분 정도 있으면 숨 막히고 더운 걸 넘어서 뜨거워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숯가마에서 나올 때 하는 말이 아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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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 벤쿠버와 라스베가스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옥불을 느끼기에도 충분합니다. 미국은 겨울에는 텍사스가 강취로 지난 2020년 얼어붙었다가 유럽이 또 얼어붙었다가 눈이 1m, 2m 왔다. 이번 여름에는 열돔 현상으로 지구온난화 열이 항아리 모양을 지닌 지역들, 분지 지역, 대한민국에서는 대구나 춘천 지역 가운데 하늘에서 열은 쏟아져 내리는데 밖으로 열이 분출되지 않고 계속 열을 가두어서 그러면 50도가 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크게는 지구가 지금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태양에서 오는 열을 가두어 지구 표면을 지옥불로 달구고 있고 인간은 앗 뜨거, 앗 뜨거 하면서 죽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벤쿠버에서도 지금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지만 한 몇천 명 정도 이번에 죽었다고 그러죠. 물론 대기역으로는 2005년, 2004년, 2002년 이때 엄청 더워서 유럽은 3만 명, 5만 명씩 죽은 적이 있었죠. 그때는 아프리카의 열기가 올라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청나게 죽었죠. 사실은 인간 대멸종이 시작되었고 이제는 진행 중에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트홈, 히트, 뜨거운 돔 현상이 생기면 위에서 내리 누르는 압력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공개의 흐름은 생기지 않아 구름이 생겨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벤쿠버 하늘이 구름이 한 점이 없이 49도까지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하루 종일 내리쬐는 직사광선에 지면은 더욱더 뜨거워지죠. 증발이 일어나면 지표면을 식히는 효과가 있는데 계속 증발만 되다 보면 지표면이 말라버립니다. 지면은 더욱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미국 애리조나 쪽에서 아파트가 붕괴됐죠. 저도 그쪽 지역도 갔다 와봤어요. 그 해안가도 갔다 와봤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부실 시공일 수도 있지만 해수면 상승으로 계속 지금 침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해안도시국가 지금 지역들은 계속 바닷물이 침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안이 약해지는 거죠. 집안이 약해짐으로 해서 위에서 그걸 내리 누르기 때문에 무너지는 영화 같은 장면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 15년 전, 25년 전 전에 제주도 서귀포에 가서 여러분들 해안가 100m 이내에는 절대 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도시지역, 특히 해안가 지역에 지금 바닷물의 면에 있는 지역들은 우리도 모르게 지금 계속 침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지표면에 말라버리면 도로들이 팽창하면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영화처럼 이렇게 서로 아스팔트, 아스콘이 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는 열심히 소방차, 살수차를 가지고 길에 물을 뿌리고 다니는 이유입니다. 조금이라도 온도를 낮춰보겠다는 노력이죠. 그 다음으로 일어날 일은 49도가 넘으면 집집마다 선풍기와 에어컨을 가동할 것이고 전기가 갑자기 많이 쓰면 블랙아웃이 되면서 집안은 불덩어리가 되어갈 것이고 노인과 아이들은 그 열기에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도저히 너무 열기를 내릴 수가 없어서 아이를 냉장고에 넣다가 빼기도 한다고 해요. 이 열기가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이를 냉장고에 넣다 빼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전혀 예상치도 못한 때 벌어질 일입니다. 소동과 고무라에 유황불이 쏟아질 때 그들도 그때까지 먹고 마시고 그랬다고 잔치 버렸다고 했던 성소 말씀이 어찌 보면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시에는 소방수 차량에 물을 뿌리기라도 하지만 숲속에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수분은 증발하고 바짝 말라버린 나무들이 약간만 스쳐도 산불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미국에서도 또 호주에서도 또 이스라엘에서도 제 눈으로 나무가 부닥쳐서 불 나는 장면을 세 번 봤습니다. 지금 미국 서부 지역의 산불들이 그렇고 매년 일어나는 호주의 산불이 그렇습니다. 2021년 미국 서부와 벤쿠버와 시애틀에서 이런 49도가 올라왔으니까 저 충격적인 일은 밀물을 따라 들어왔던 각종 조개류와 어류가 데워진 바다의 물을 적응하지 못하다가 썰물 때 같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한 10억 마리나 되는 조개류가 바로 익어져서 전부 입을 벌리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개 구의할 때 어느 정도 열이 가해지면 입을 벌리잖아요 조개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고 10억 마리 조개가 그렇게 죽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거의 멸망 한가운데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란 남서부 지역에서는 7월 17일 물부족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납니다. 50도를 넘나드는 더위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물을 달라면서 거리로 나섭니다. 시위가 격화되면서 행인 한 명이 총에 맞고 사망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주의 한 마을에서 물부족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틀째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위에는 나는 목이 마르다. 물은 나의 권리다.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이게 지금 미국 이란 종교 지도자죠. 독재자에게 죽음을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미국의 소리가 전하죠. 이란은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은 석유는 흘러넘쳐도 마실 물이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란의 올해 평균 강요는 예년보다 52%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위대가 물 부족으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란은 이달 초부터 잦은 정전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 정전 얘기를 좀 할게요. 사실 우리 지금 전기 없으면 여기 지금 죽을 사람들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선풍기 저는 대방은 에어컨 고장난 지 10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어컨 안 틀기는 하지만 저도 어젯밤에 선풍기를 틀고 잠을 잤는데 그래도 덥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에어컨도 안 되고 선풍기도 안 되고 온도는 30도 35도가 올라간다. 이거는 거의 죽음의 행진을 할 뿐이죠. 이란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대부분이 가뭄과 정전 폭염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전에 항해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거죠. 여름철 전기 수요가 급등을 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지금 시리아도 하루에 4시간밖에 전기가 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얘기하죠. 사실 시리아는 4시간이지만 북한은 하루에 30분밖에 전기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지금 아슬아슬한 고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지구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이 대한민국은 나름대로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좀 덜 느끼지만은 이런 사회에 기반이 약한 나라들은 굉장한 고통을 겪는 거예요. 등전 불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2021년 지구의 운명은 바람 앞에 촛불이기도 합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을 것이고 마침 또 제가 2020년 2월인가 3월에 과연 인간은 1년 전 얘기입니다. 과연 인간은 코로나19와 맞서 싸울 수 있을까라는 유튜브 강의를 했는데 제 예상이 맞아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더 걱정입니다. 이게 코로나가 단순히 백신으로 고치거나 항체로 치료제로 고치는 문제를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유를 자꾸 속박대고 갇혀 산다고 하면은 죽음이라도 불사하고 뛰쳐나가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 전부 다 술 못 먹게 하니까 강릉으로 아산으로 그러니까 이 풍선 효과로 전국으로 퍼지는 거죠. 이거는 백신이나 항치료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 마음 안에 있는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갈망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 여러분들은 저녁 실시간 제가 힘들어도 계속 같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억압된 홀로 된 외롭게 된 두려움 이런 것에서 벗어나십시다 하는 마음으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무조건 백신을 맞으셔야 됩니다. 치료제도 나올 것이고 결국 감기처럼 같이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미국이 지금 포기를 한 거죠. 사회적 혼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할 것입니다. 영국은 풀어놓으니까 하루에 5만 명이 최고 팬데믹 될 때보다 더 많은 숫자가 지금 확진이 된 거죠. 풀어놓으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는 가두는 절제하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이 시스템을 택하고 있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주고 있는데 영국 이 사람들 제가 언젠가 아직 교만 그러면서 코로나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유럽 사람들이 왜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걸리느냐? 교만해서 그래요. 개인주의 때문에 그래요. 나 하나 자유로 빼앗기는 거 싫다 이거예요. 남이 코로나에 걸리나 마나 그래갖고 모여갖고 숲속에 모여갖고 파티하고 광란에 그런 걸 하는 이유들이 그러한 정신적인 치료가 되지 않으면 코로나가 치료가 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온난화와 바이러스가 결합되면 우리가 예상했던 일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거고 우리는 그 상황을 아마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독일은 100년 만에 폭우 2만 ml가 왔다고 그래요. 2만 ml. 제가 이거를 7월 12일, 13일 날 기상 그걸 보고 2만 ml면 3, 4일에 2만 ml가 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2m의 비가 온다는 얘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벨기에하고 독일 지역 그 근처는 사실은 그게 없는 라임강 그쪽은요. 환경재앙이 없는 지역이에요. 거의. 그런데 예상하지도 못하는 지역에서도 2만 ml가 물이 쏟아지고 중국, 지금 일본도 홍수. 지금 내일 모레 올림픽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도쿄가 홍수로 시달리고 있어요. 또 정말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림픽 치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기했지만 이것도 무관중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무관중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58명이 지금 확증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 전지구적인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데스벨레가 56도까지 치솟고 중동은 미국 서부는 두바이보다 더 뜨겁고 폭염, 가뭄, 산불, 죽음의 악순환이 되는 거죠. 코로나 사태처럼 지구온난화도 똑같이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지구적으로는 팬데믹의 현상을 겪고 있죠. 미국은 지금 기상청이 드물고 위험하며 치명적인 상황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 열파 현상도 두드러지. 이 열파 현상이 일어나면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불 끄는 소방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열파라는 건 뭐냐면 열이 같이 100km 제곱미터 안에 열파가 생기면요. 그 안에 있는 것들 싹 다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그 사람들은 피할 시간도 없이 죽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지금 각 댐들이 호수가 최저 수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도 아마 물 때문에 대모가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산이 풍부하고 강이 전부 다 물을 머금고 있어가지고 이 열파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은 좀 사막이죠. 사막에다 나무를 심어 놓은 거니까 그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식량 안보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전 세계 암호도 80% 이게 물을 엄청나게 먹는 과일 나문데 가뭄으로 생산량이 거의 줄어들고 있고 지금 각종 박목 농장에 풀이 자라지 않아서 가축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밀 생산도 좀 잘 안 되고 그게 이제 같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구온난화, 열파, 물 부족, 그 다음에 또 코로나 이게 같이 뭉쳐서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인간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현재로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는 인류 역사상 65만 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일은 미국 엘고 부통령 위기의 지구 책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끔찍하게도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 훨씬 붕괴 속도가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킬리만자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킬리만자로 해발 6,400m 되는데 1990년도에는 학자들이 2100년에 킬리만자로 마지막 꼭대기의 빙하가 녹아 없어질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2015년에 녹아 없어졌습니다. 95년 빨라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구 종말을 2100년, 인간 멸망을 2100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80년 너머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상으로 보면 2030년이면 그저 그런 정도의 붕괴가 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또 제가 늑대가 나타났어요를 한마디 또 하면 앞으로 10년이 지구 인류 문명의 목숨이 결정되는 겁니다. 지난 65만 년 동안 지구는 이산화탄소가 250ppm, 파트 퍼 밀리언이라고 그러죠. 공기 안에 100만 개의 산소 질소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250개 있었어요. 이게 250개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벌써 420개가 넘어섰습니다. 다시 말해 지구는 지금 붕괴 상태 중에 있습니다. 400ppm이 넘으면 인간은 어떤 기술로도 그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는 저 자신도 답답합니다. 이제는 해결책을 말할 때는 지났고 지구의 인간이 어떤 형식으로 멸종되는 방향을 제시하나거나 현상을 제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극단적인 해결책이 과연 없을까?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며칠 고민을 했어요. 과연 지금 이 현상을 막을 길은 없을까? 인간에게 예수님 시대로 되돌아가서 살면 해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걸어다니고 낙이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아니면 한 마을에서 죽을 때까지 이동 없이 살고 해 떨어지면 자고 아니면 우리 신앙 성조들처럼 망과 해 떨어지면 저녁기도 2시간 외워서 기도하고 해 뜨면 일어나서 일하면 어쩌면 지난 만년 동안 살기 좋고 아름다운 지구에서 다시 살 수 있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 4차 산업혁명, 신자유주의, 금융주의, 무역세계를 다 포기해야 합니다. 저도 잠비아, 미국도 다니지 않고 평창에서만 있어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켓 쏘아올리고 석유 수출입, 석탄 수출입, LNG 수출입, 자동차 판매하고 반도체 제품 생산 계속하면 우리는 2030년 그러니까 올해도 끔찍한 환경재앙을 경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2030년, 9년 안에 전지구적인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영혼에 기대어 보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저는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한테 부탁하겠습니다. 조금은 준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도 조금 사재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물도 조금 넉넉하게 준비를 해놓고 평상시에 욕조에도 물을 좀 담아놓고 그리고 늘 말씀드리죠. 적어도 한 달 먹을 쌀 반가마 정도는 집에 모아두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